자 계속 가도록 하죠 음 일단 안에 있는 애들을 늑대인강 웨올프 하나 둘 그레이터 웨올프야 그레이터 웨올프는 정말 답이 없는데 얘네들은 내성조화 없나? 내성굴림자 아 얘 있네 근데 투명화가 투명화가 없어요 안타깝게 일단 감속을 걸죠 감속을 걸고 감속을 걸고 마법지왕 마법지왕 아 그래도 두 마리는 걸렸고 여기서 아 이 감정 아 이게 이거를 성공시키려면 어 네 절대 안되지 자 어 잠깐만 일단 투명한번만 쓰죠 얘가 그리고 왜냐면은 안죽기위해서 지금 연방울로 연달아 써야되거든요 일단 얘가 쓰는 중에 죽으면 안되니까 스피리트 한번 이렇게 가가지고 연방울로 써야되기 때문에 연방울로 써야되기 때문에 연방울로 써야되기 때문에 어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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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 모습 드러내고요 얘가 타겟팅이 되겠 내가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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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도 안 걸렸어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 마법주왕 때문이야 아아 마법주왕 때문이야 이 마법주왕때문이야 야 마법주왕같은건 필요없는 우리 거미질로 가자 야 거미질로 가자 다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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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힘든데 야야야 오케이 이쪽으로 맞아 다 걸리기 하구요 여기서 민스크로 아 얘로 얘하고 민스크로 여기 들어가봐 어 여기야 이게 아닌데? 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이 어어 어 이게 아닌데 아 일단 투명 오브 토해라 죽겠다 죽겠다 어우 됐어 됐어 포박 걸려도 안죽게 여기서 어 이걸 걸려야죠 좋아 그리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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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hough 안돼 안돼 아이가 오우 스 야 ático converted 트 안 돼 안돼 reichen 택 일단 감성 한번만 더 제발 걸려라 어... 너 일단 도망가고요 이쪽으로 그리고 가소 너는 일단 얘부터 죽여 아... 야 멜프리 소형 화살 자 얘부터 죽이고 아 그레이트 웨울프말고 일단 그냥 웨울프부터 죽여 이메일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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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연슨 네 서비스 일단 그 버프가고요 오케이 아냐아냐아냐 붉어 밀부산성이..산성같이니? 일단 그레이터 웨울프 빼고 잠깐만 얘걸 얘한테 주고 먹먹고 나가고 피하고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야 1.4 1.4 한번만..어 야..빨팜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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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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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다음에 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매직무사 아 오케이 아아아아아아 한명도 죽지않고 살아남았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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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tragedy 됐고 조작만하구요 이번에 뭐야 뭐야 날 어떻게 보지 아 날 보는건 아니구나 단지 반응할뿐이네요 날 때리진 못하죠? 일단.. 음.. 혹시 모르니까.. 화염.. 저항 걸어주고요 이프리타니까 여기 상태에서 감속을 걸고 음.. 감속을 걸고요 아.. 감속 하나 날렸어 아.. 나 인비지빌리티 썼어 야 니들.. 어.. 니들 죽어라 오오오 자 잘 죽어 자 저우.. 딱 맞게끔 오케이 아 나.. 나까지 맞잖아 여기면은 여기에 걸치랬지? 날 따라오네 계속 안 걸치나? 아 안 걸치네 오케이 이러면은 딱 걸치겠지? 아.. 안 걸치네 씨 여와봐 걸치겠지? 하.. 한 명도 안 죽은 것 같애 매진미살 둬봐 산성화살 한번 봐 산성으로 맞아? 아.. 아아.. 아아.. 나 진짜 이씨.. 아 분명히 돼죠 당연히 돼죠 왜.. 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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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죽었어 이.. 얘도 죽을 것 같은데? 매진미살 산성 아아아아아아 나이스 미쳐버리겄네 저거 안개를 원했어 저 독으로 잠깐만 잠깐만 독? 독 독 독 독 데미지를 주는게 없나? 독디 독 있을텐데 파이팅 쏴봐 아 저거 다시 변하면 안되는데 골치 아픈데 야 일단 보호하고 걸어놓자 아 없어 아 아 이 야 냉기 두벌밖에 없는데? 소원이 없나? 일단 매직마이사를 한 번 날리고 마법자 이거 오케이 쟤 쟤 쟤 화이오버를 쓴다 화이오버를 쓴다 툴툴툴 화이오버를 쓴다! 야아아 GE 안돼요 안돼 안돼 야 들어가야 돼 지금 누구를 그냥 야야야 야 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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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위수 pou 민스크 죽는다 너 혼자 맞아 너 혼자 어떻게든 맞아 아 이거 잘하면 잘하면 안맞을수도 있어요 아아아ㅏility 아우 진짜 아우 야 나와 또 가스 형태야 아우 불 진짜 짜증나네 하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죽었나 아아아아 나이씨 가스 형태의 젤을 독데미지 있는 걸로 하면 죽일 수 있는데 독데미지 있는 게 없어 독데미지 있는 게 없어 독데미지 있는 게 일단 야 이쪽으로 가봐 지금 이럴 때 꼭 대화 로맨스 대화를 걸어야겠냐 에어리야 빠져들기가 힘들다고 이럴 때 빠져들기가 힘들다고 이럴 때 아아 에어리야 아아 에어리야 아아 에어리야 아아 에어리야 아아 에어리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죠 inm 음 돼 이것도 이제 필요없는데 성역도 이것도 필요없어 얘네들 다 어 다시 굳게 했지 미쳐버릴 놈들아 화염 데미지를 어 어 하 봉쇄할 수 있는 그런건 없구요 뭐야 이때 에너지 좀 채우죠 예 발라스게이트는 마법 종류와 그 기능 그걸 아는게 정말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솔직히 가볍게 접근할만한 접근할만한 아 아 에어 에어 엘리멘트 소화 하루에 한 번인가 이거 에어 엘리멘트 소화 일단 저장하구요 에어 엘리멘탈을 일단 불러보죠 에어 에 어 에어 하루에 한 번 일 것 같기도 한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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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 야 빨리 죽어 어? 쩔쩔쩔쩔 오케이 너 또 앙젤 변하게만 해 봐 아 아아아아 무력의 애들인가? Home The Home 크게 상체 문매했을 때 크게 상체 문매했을 때 3 죽을 지경으로 죽을 지경으로 됐을 때 ok 한번만 더 이때 ok Because o a p c c 이 공격은 상관없어! 오! 오! 카치이! 이 공격은 상관없어! 이 공격은 상관없어! 이 공격은 상관없어! 이 공격은 상관없어! 진짜... 야! 하랑한다고... 빌어먹을 놈들! 한번만 더 아휴 죽어야 됩니다 와아아아 야 이리와봐 마비되라 넌 마비 안되냐? 마비돼서 지금 매직미사일은 없고 야 역시 안맞는구나 됐다 마비됐다 됐어 이제 가스 못변하겠지? 죽여! 죽여 한번더! 제발 가스 변하기 전에! 오케이 야후 빌어먹으려봐 이플리트들 드디어 끝장을 냈구나 야 다 나와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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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설득을 해야죠 끝까지 설득을 해야죠 끝까지 설득을 해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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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a 아 ƠA ĐÁN KICKING FOR GOODNESS!! ƠA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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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ƠA MINSK! ƠA MINSK! ƠA MINSK! ƠA MINSK! ƠA MINSK! 휴.. 됐어요 완치 그리고 너도 고쳐주고 나도 고쳐주고 경이로운 니콜로 완치 다시 물러내고 치료짐 두개 더 어? 완치는 안불러내지나? 아 6레벨 이상 6레벨은 안되는구나 5레벨부터 되는구나 어.. 그러면 어.. 이거 없애고 이렇게 해야겠는데 6레벨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되겠지마 뭐야 나 힘들었어요 와.. 정말 이플리트 때문에 아주 죽을 고생을 했네 아.. 무게.. 운반.. 운반초가.. 운반초가구나 자 위로 아.. 구현을 알아듬어 이게는 안되다 알아듬어 그들의 원하나 무엇을 필요하니? 알아듬어 야 아이 구현을 알아듬어 스피드 부스 얻은건 좋은데 와.. 힘들었다 3만.. 점 와우 경험씨도 예 좋네 어 어 그치 뷔엘리스 나는... 나는... 나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지... 나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지... 어우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 그 언더그라운드에 떨어졌는데 아 나이스 아 뭐야 뭐야 아야 기다려봐 넘겨 빨리 뭐야 불러와 세이브 해놨겠지 설마 세이브 안해놨을 리가 없겠지 Yeah 네 아주 나이스 이렇게 이제 소중한 그 일단 심리 를 오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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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 스파로우가 도착할 수 있어. 당연히. 그래. 하지만... 어... 너는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향... 시길로 돌아갔어. 뭐... 여기 그 증서가 있어. 여긴 내꺼? 잠리... census... 제가 신며드원이 키보드가 정확 관리에 오는 pla Jews가 어디 hormone 벚은 코듷... 덕 veya 벚인데... 이 극장이 내게 됐다던데? 썬더워프 씨께서 한 명의 흑하우스는 한 명의 흑하우스에 대한 어? 어? 돈 벌어든다고? 야! 좋아좋아좋아 좋아, 성립되었어 음, 아, 잠깐만 저기 아, 뭔던데? 아까 내가 딱 뒤졌었을때 일단 짠 일단 데리고 와 자, 헤어달리스를 어, 케일삼촌에 의해서 에어리의 케일삼촌에 의해서 시작된 헤어달리스의 퀘스트 아주 그냥 피똥을 쌌네 그냥, 아 정말 어려웠다 너무 어려웠다 제대로 준비를, 준비를 안 해갔다고 해야되나? 음, 어쨌든 깼어 이프리트 때문에 너무 고생해가지고 매우 홀프하고 원래 안 죽여도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아이고, 경험치를 없기 위해서 다 죽이긴 했거든요 자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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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그리고